성창현님 읽어주십시오. 네 정말 유니크한 목소리. 목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? 목관리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안 하실 것 같아. 그냥 타고나신 목소리라서. 근데 뭐 술 안 먹고 제 술을 잘 안 먹습니다. 많은 분들이 담배가 목이 안 좋을 거다 생각하시는데 물론 담배도 안 좋지만 담배가 더 안 좋은 게 술이거든요. 그럼요. 제가 잘 압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아 술 안 하시는구나. 네 잘 안 하죠. 목관리에 좋죠. 정순자님 읽어주십시오. 엔지니어였던 걸로 아는데 노래 연습은 언제 하신 거예요? 엔지니어가 제가 메인을 2일로 하고 있진 않고요.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캐. 네 그렇죠. 엔지니어도 하고 또 보컬 트레이너도 또 하시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노래 연습은 뭐 항상 하는 거죠. 그렇죠. 늘. 할 수밖에 없어요. 딱히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하나죠. 일부. 네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자 7108번님 한동재님을 검색하니까 태백의 석탄가요제 수상 경력이 나와요. 네네네. 가요제 나가기엔 계획이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? 물어보시네요. 이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데 이때는 제가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회를 찾아다닐 때였어요. 아 여기저기 막. 진짜. 내가 막 목소리 들려주고 싶다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친구들 같이 나가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참가하는데 대신 같이 가는 거 말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. 석탄가요제 어땠습니까? 결과는 뭐 뭐 굳이 뭐 1등 2등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땠어요? 호흡만 좋았고 제가 막 1, 2등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장려상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. 근데 뭐 호흡은 좋았다. 네. 그래서 좋은 기억이었다. 최현님 방송 봤어요. 처가가 강원도라서 태백 출신이라 했을 때 반가웠어요 하셨는데 혹시 롤모델이 있나요 물어보셨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나흘을 나흘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. 나흘씨가 오늘 우리 그 드뮤를 좀 나중에 다시 보기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한동재 한동재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나온 이름만 듣다 보니까 본인의 레반이라는 뮤지션 얘기도 좀 해야 돼요. 도레미 할 때 레짜잖아 레반. 레반으로 음원이 이미 나와있는 게 많죠? 네 있어요.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하나 내고 저녁 18년도 이후에 쭉쭉 냈는데 음악 스타일이 확 바뀌긴 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떤 좌우명보다는 뭔가 대중이랑 좀 즐겁게 음악하고 저도 이제 부르기 좋고 그런 장르를 찾다 보니까 요즘에 또 저 이제 작년쯤에 뉴트로 시티팝 같은 그런 레트로풍이 되게 유행을 했어서 그때 제가 기세를 좀 몰아서 그때 그런 풍의 노래를 좀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레반의 노래 그러니까 본인의 노래입니다. 본인 한동재 본인의 노래 그러니까 뮤지션 이름으로는 레반 레반의 노래 시티팝 한번 청해 들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. 시티팝 라이브로 듣겠습니다. 네.